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머 안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젠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이펙터 튜브드리머 58 마크2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7위 마크2 를 리뷰를 했었죠 그리고 눈이 그냥 하트가 뿅뿅뿅 돼서 젠페달 좋아합니다 갔었고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튜브 스크리머 계열은 이걸로 끝냈다 라고 은중씨께서 평가를 하셨을 만큼 튜브 스크리머가 갖고 있었던 한계점을 다 깨부수고 매력적인 드라이브 사운드를 들려줬던 페달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실제로 7위 마크2 는 단종이 됐어요 아 너무 안타까운 안타깝죠 은중씨가 그때 막 산다 만다 산다 만다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러고 제가 일본으로 갔지 그죠 7위 마크2 는 단종이 되어버렸고 이제 남아있는 게 이 58 마크2와 7위랑 58을 섞어 놓은 듀얼 페달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러닝이 되고 있는지 단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58이 전에 감동받았던 실을 좀 뛰어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좀 가지고 있어요 튜브 드리머 58은 전설적인 튜브 스크리머 808 계열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젠 페달을 몰랐을 때라면 어디서 약 팔고 있어 얘기하겠지만 이제 신뢰가 되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튜브 드리머 58은 신중하게 조정된 미들 레인지 주파수 레지스터를 제공하며 어떠한 앰프에서도 따뜻하고 풍부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게 실제로 튜브 스크리머의 특징이죠 튜브 드리머와 다른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칭이 아닌 비대칭 클리핑 다이오드 3개를 채택하여 페달의 반응성을 크게 향상시켜 피킹 뉘앙스를 완벽하게 살려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카본 컴프 레지스터로 만들어진 튜브 드리머 58은 808 초창기처럼 JRC 458 D칩 사용해서 클래식 사운드를 전달하며 고전적인 스티비 레이본의 사운드나 그 이상의 사운드를 추구하는 연주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튜브 스크리머를 굉장히 여러 대를 사용을 해봤고 저는 최근에 리슈드에서 나온 튜브 스크리머를 그래도 벌써 한 10년이 됐군요 사용을 하면서 아 원래 튜브 스크리머가 이렇게 텁텁한 스타일의 이펙터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사소한 특징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 여러가지 모델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높은 애들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다뤄본 7위 같은 경우는 토그를 이용해서 개인 양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고 많은 한계점을 뛰어넘었었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도 그런 사운드를 연출해 주는지 컨트롤부터 설명하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계 앰프과 한계 앰프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이렉트한 컨트롤 패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레벨을 조절을 하고요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개인, 이펙트의 드라이브 양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톤이 달려있는데 하이게인 톤입니다 톤을 사용하면 더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한번 들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하이게인 톤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따뜻한 톤과 멍청한 톤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형님께서 10년 전에 튜브 스커네물 이슈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원래 이런 거구나 하면서 형님이 이때까지 써보셨던 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펙터 회사들도 분명히 여러 회사들이 있었고 자기들도 기술자들이라고 해서 만들었겠지만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얘들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그때 일단 만들어 놓고 파는데 약간 좀 집중해서 나온 페달들이 있지 않았을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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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의 포인트가 왜 나왔냐면 아까 방금 형님 말씀하신 808 계열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808 소리는 원래 이렇게 답답한 소린가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꽤나 많아요 많죠 그래서 808이 오리지널이고 나발이고 나는 808 계열의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 808 소리가 진짜 좋은 페달들 잘 맞는 거 보면 안 그렇습니다 진짜 훨씬 더 좋게 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젠페달의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튜브 드리머들을 만나보면 아 이런 게 진짜 따뜻한 톤이구나 그리고 페타잖아요 근데 이게 뚱뚱한 느낌으로 달려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푸근하고 꽉 차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미들레인지 두꺼운 미들레인지로 들려주기 때문에 감동이 큰 것 같아요 저희가 톤을 좀 높여보고 드라잇 사운드를 좀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게인 양을 좀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지 이거지 확실히 좋은 페달들은 저도 이제 리뷰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막 솔로 치고 막 연주하는 것보다 코드 한 번 딱 긁었을 때 그 여음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대충 긁었을 때도 이 끝까지 가는 이 소리들이 그렇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라인 같은 걸 이제 솔로 라인 같은 걸 쳐보면 이제 느껴지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상징적인 페달이잖아요 이 튜브 스크리머의 타이틀을 다시 이제 리셋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젠 페달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튜브 스크리머 계열에 대한 해석이 뛰어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잘 살린 브랜드다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데 좋죠 저희가 이렇게 한 번 가볼게요 게인을 좀 더 주고요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나 좀 줄일게요 여러분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레벨 좀 더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감동적인 소리가 나요 이 영상은 이 영상은요 거 sizes 네 영상은요 에피소드 에피소드 정말 좋네요. 저희가 하이게인 토그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7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개인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톤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장감이 엄청나죠? 대단한데요? 정리되네요. 딱히 테스트를 별로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전에 다뤄봤던 7위랑 또 다른 매력이 있고요. 튜브 스크리머라는 공통분모, 큰 공통분모 안에서 살짝 다른 매력이. 저는 지금도 아쉽네요. 왜 7위를 단종시켰을까? 5.8과 7위를 같이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면서 7위 마크3가 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은총씨께서 5.8 마크2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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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씨 먼저 한줄평 주시죠. 5.8, 잼페달 5.8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형보다 나은 느낌. 그러니까 7위보다 훨씬 더 나은 느낌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요약 드리면 7위보다 발전된 5.8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7위나 5.8이나 다 둘다 이 튜브 스크리머로 가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사운드의 매력의 끝을 보여준 페달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더 다양한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페달들이 있겠지만 저는 감히 지금까지 들어봤던 모든 튜브 스크리머 계열 중에서는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위가 됐건 5.8이 됐건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경험을 보시고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구입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점수 한 번 주고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0점 10.5! 죄송합니다. 은청씨가 일본 갔다 온 다음에 점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다녀와서 하필 다루는 페달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참 기타리스트로서 이 이펙터를 리뷰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인 것 같고요. 그 형님께서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게 저희가 회사 각 이제 리뷰를 하면서 회사마다 느끼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잼페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따뜻함과 감성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형님이 정리하신 대로 튜브 스크리머는 일단 여기가 짱이다. 그쵸. 짱이죠. 짱이야. 1장 1장. 튜브 스크리머 1장. 나이 드러난다 우리. 저희한테 계속해서 큰 감동을 주고 있는 브랜드들이 몇 있죠. 그리고 은청씨가 일본에서 돌아오기만은 사장님이 엄청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하면서 짠! 페달들이 오늘 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도 많이 되어집니다. 그게 좀 제일 클 거예요. 젠페달 다른 제품들 빨리빨리 리뷰를 해보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둘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